네, 지금부터 정치 문제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급띄워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불출마와 함께 한국당 신설 합당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뭐라고 할까요? 속내라고 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세 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운동 지장은 있지만 선거운동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있고요. 물론이죠. 네, 선거운동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접촉이 없는 선거운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겁니다. 일단 어제 돌출된 문제가 하나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도 당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부적합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당으로서는 최근에 아무래도 그런 여성과 관련된 문제 젠더 이슈 등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정봉주 의원이 그동안 당에 기여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돼서 고생한 면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관위가 적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를 했고 그러자 이해찬 대표가 의원실에서 정봉주 의원하고 따로 만났고 따로 만난 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불출마 이런 얘기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뒤이어서 바로 공관위에서 부적격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불출마를 권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공관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두 분이 말씀을 나눈 거기 때문에 다만 공관위에서 그런 결정 전에 정봉주 의원께서 어떤 스스로의 판단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공관이 결정이 났고 이제는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면서 당이 좀 더 멀리 4월 총선의 결과를 위해서 함께 원팀이 돼서 뛰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황교안 대표가 결국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가 된 건데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길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반드시 이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제가 반드시라고 했을 때 불법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 봐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저의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종로 선거에서 반드시 이낙연 전 총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선거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다른 PK나 TK 또는 호남까지 영향을 안 주더라도 수도권 전체나 충청까지 영향을 주는 게 종로 선거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건 역시 현재 차기 대선 후보 여당 여권 1위 야권 1위 두 후보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즉 이것은 단순히 총선을 넘어서 대선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이냐 그걸 하는 건데 정권 심판론을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신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래 비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냐 과거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주자론을 펴던데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미래 주자를 올리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 1위고 여권을 포함해서 전체로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지금 대선 전체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직 대통령 임기가 지금 아직 2년여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기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정당이라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이번 총선을 단순히 그냥 총선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의 대표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미래 주자론을 펴는 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선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 선거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단도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1, 2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대결 구도에서 오히려 미래 부분을 부각하면 갈수록 정권 심판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려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늘 정당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구도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정권 심판논보단 자유한국당 심판논이 훨씬 더 야당 심판논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의 어떤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지금 현재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낙연 황교안 두 분의 빅매치를 아마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 심판논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논 나아가서 미래 비전이냐 이 문제를 갖고 아마 이번 종로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 주자론이나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냐 역전이 되거나 내지 이낙연 전 총리가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근사한 표차를 이겨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미래 주자로서 황교안 대표를 띄워주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것은 당연히 성기환 대표가 이긴다면 우리로서도 큰 타격이고 그건 황교안 대표의 타격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후퇴를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단을 통해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이 가용할 수 있는 거의 어떤 선거운동의 자원은 거의 종로 쪽에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개인 역량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등 떠밀려서는 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여러 군데 당선 가능한 험지. 험지라기보다 아마 당선 가능한 방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등 떠밀려서 종로에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이 종로에 총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낙연 후보의 지원을 위해서도 당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종로 지역구가 종로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충청까지 여파를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청까지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대구, 경북, TK나 호남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수도권 민심하고 좀 다르게 원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청선의 결과를 좌우하는 스윙보터 지역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종로의 민심이 대한민국 민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종로에서 이긴 선거에서 대체로 그 선거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이기는 과정에서도 정세균 당시 후보께서 정세균 의원이 오세훈 의원과 빅매치를 이겼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자신의 불출모와 함께 신설 합당을 제안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판사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원래부터 이 정도 통합은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최종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분과 관련된 문제 결국은 공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얼만큼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보수 야당 특히 세보수당 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에서 당락을 본인들이 대부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tk나 pk 지역은 자유한국당에 밀리고 사실 세보수당 영함 갖고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또는 충청권에서 출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통합은 불가피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약간의 지지율이라도 합쳐져서라도 그 통합하는 모양새가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양손에 뭔가 이렇게 감자라고 그럴까 뜨거기 떡이라고 그럴까 한쪽을 지면 한쪽을 듣기 좀 부담스러워지는지 사실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소위 전통적 침박 골수 침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일종의 반박 내지는 탄핵 찬성파죠. 탄핵 찬성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아마 자연스럽게 혁통 이쪽으로 아마 내용이 갈 텐데 보수 통합과 관련된 흐름이 하나는 혁신 통합이라는 측으로 있고 하나는 이제 세보수 당원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좀 결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혁신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친이계를 중심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침박계와 혁신 통합의 친이계가 중심이 된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친이계를 배제한 유승민 대표를 포함한 지금의 뭐랄까 유승민계라고 해야겠죠. 여기는 침박과 친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하고 당대당 통합을 해서 이후에 친이계를 끌어안는 경우를 할 건지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당의 어떤 지배권이랄까 주도권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설합당을 제안하면서 그래서 공청권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 합당 과정에서 공청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명분상 그렇게 내려놓겠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고집한다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선의를 통해서 뭔가를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이게 분당과 여러 가지 탈당 분당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를 몇 번 치렀지 않습니까? 각 당이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한 건 해당 지역구에 이미 어느 정도 감정의 골도 있고 개별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통합되어 있는 의원들 세보수당의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을 줄 거냐 아니면 경선을 시킬 거냐 또 경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로 기존 현재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과 현역 세보수당 의원들이 통합 과정에서 아마 공천권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는 통합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통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얼만큼 감동을 주는 통합으로 만들 거냐가 정치적 역량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매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떤 우여곡절 거치든지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종로랑 이런 데서 지원 유세에 나서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건 저희들이 분열돼서 야권이 분열돼서 치르면 여권에게 불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현실이 통합이 불가피한 즉 분열돼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세보수당 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 통합 과정은 불가피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상수로 놓고 계속 선거 전략을 짜왔다. 시즌말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깜짝 놀랄 상황은 아니다. 뭐냐면 방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했고 그런 거에서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종로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맞상대는 이낙연정 총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설정하고 하면 쭉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구상이겠죠. 그게 자꾸 이낙연 대표에게 이낙연 전 총리와 붙어서 졌다라는 것보다 나중에 정권심판론으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자기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건데 두 분 간의 대결에서 졌을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히 대선 후보 간 경쟁에서 진 걸로 내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른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황교안 대결 구도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러서 설령 지더라도 그러면 여지가 남는다라고 황교안 대표 쪽에서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 나는 다른 선거 지역의 결과에 따라 황교안 대표의 정책 역량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